안녕하세요! 여러분 안녕하세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치킨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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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아멘 너무 맛있어 매콤달콤달콤 그리고 이 치즈는 바삭바삭한 느낌이였어요 그리고 치즈가 더 맛있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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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~~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와우 너무 맛있어 아이씨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이번엔 반죽이 더 좋아요 잘 어울려 마지막으로 마늘 바삭 고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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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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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